안녕하세요 화면에서처럼 좌우로 대문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화로 위아래로 열리는 인트로 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화려한 황금 대문이 좌우로 열리는 것은 이런 인트로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대문이죠. 대문에서 좌우로 이렇게 화면이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방사형에서 위아래로 열렸죠. 이와 같이 다양한 화면에서 화면이 열리면서 좌우로 열리면서 혹은 사우로 열리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와 같이 대문이 쫙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대문이 열리는 크로마킥을 제가 만든 것을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하좌우 이렇게 대문이 열리는 것을 자기가 미리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상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좌우로 열린다던가 상하로 열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특차입니다. 이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하기에 가장 최적의 최고의 앱입니다. 제가 키네마스터를 특차를 합니다. 특차를 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있죠. 이 새로 만들기를 특차합니다. 특차한 다음에 화면 비율은 여기 16대9로 되어있죠. 이 16대9를 특차합니다. 화면 비율은. 그 다음에 사진 배치는 화면 채우기로 꼭 해야 됩니다. 고정시켜야 돼요. 화면 채우기로 특차합니다. 사진 배치는. 그 다음에 사진 길이는 기본에 보면 처음에는 4.5로 되어있는데 이 사진 길이를 8초로 합니다. 8초로 하는 것이 적당해요. 8초 혹은 7초로 합니다. 그 외에 장면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서 다음이라고 했죠. 우측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갑니다.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와있죠.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죠. 여기에서 이미지 에셋이 있죠. 이미지 에셋.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에서 흰색 있죠. 흰색을 일단 선택합니다. 흰색을 딱 터치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하단에 이렇게 흰색이 오죠.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X를 터치해서 닫아요. 닫고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 있죠.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 이것을 눌러서 터치해서 터치해서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터치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타임라인의 이 흰색 클립을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이 색깔을 우리는 크로마키를 해야 되거든요. 대문을 여기 화면에 가져오고 배경에는 크로마키 색을 넣어야 되니까 크로마키 색을 넣기 위해서 이 색상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네이비 블루 색깔 있죠. 이것이 크로마키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걸 하든지 혹은 초록색을 하든지 해야 돼요. 저는 네이비 블루 색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이건 저장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의 부위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문을 가져와서 양쪽으로 쫙 부러지게 해야 되겠죠. 대문을 가든지 자기가 뭘 가져와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좌우 상하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우로 분열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대문이 있는 그런 사진을 묻는 곳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게잇 대문 사진이라고 여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대문이 될 만한 것을 제가 다 끌어 모아놨어요. 대문을 이거 어디에서 구했느냐면요. 네이버나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하든지 혹은 구글 파원담 그리고 파워디렉터 앱에도 가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을 구한 것을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대문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세요. 타임라인이 왔죠. 타임라인에 왔는데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화면에 꽉 채워야 됩니다. 쫙 채웠죠. 이렇게 꽉 채웁니다. 꽉 채웠어요. 채운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고정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화면에 일단 가져오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지금 넣고 넣어서 그 다음에 대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서 이것을 지금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 이후 대문 있죠. 대문을 제가 복사를 하겠어요. 복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사를 하지 않고 여기 레이어로 가서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레이어 터치해가지고 미디어 터치해서 아까 게이트 대문 사진에서 이 대문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죠. 타임라인에 보세요. 왔어요. 이렇게 두 개가 좀 보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 왔죠. 이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의 것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택하니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왼쪽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 3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 뒤쪽에 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해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맨 앞쪽에 가져와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맨 앞에 받는 게 보이죠. 지금 현재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기응이 있죠. 이것을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크롭이라고 뜨죠. 크롭 크롭이라고 뜨죠.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에서 크롭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이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 보세요. 이 조절점 있잖아요. 이 조절점이나 이 조절점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이것을 조절점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바늘 바늘 이렇게 잘라줘요. 정확히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요. 조금 더 잘라야 돼요. 정확히 잘라줘야 돼요. 여기 미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크롭 있죠. 크롭 이걸 터치해가지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 본 다음에 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조절점을 눌러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췄죠. 맞추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이것이 대문의 반쪽이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조금 간기겠네요. 잘못됐네요. 이걸 다시 터치해가지고 크롭에 가서 조금 확대하겠어요. 크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크롭에 가서 딱 맞게 해줘야 돼요. 딱 맞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화면에 맞게 이렇게 지금 이제 잘린 게 조금 잘못 잘렸네요. 그래서 크롭을 다시 터치해서 조금 줄입니다. 가운데 딱 오게 그렇게 한 다음에 크롭 다시 터치하고 화면에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뒤에 끝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맞추기가 조금 힘드네요. 다시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 하겠어요. 툭 터치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근본공간을 눌러서 한 1초 정도 1초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1초 정도는 가만히 있다가 1초 에 딱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딱 터치하면 여기 키 프레임이 생깁니다. 키 프레임이 생긴 거 보입니까. 그런 다음에 화면을 타임라인에서 화면을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킨 다음에 이동시켜서 모니터에서 대문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고 우측 상단에 저장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 터치합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플레이 해보겠어요. 플레이 하면 대문이 1초간 있다가 점점 왼쪽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하고 왼쪽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도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도 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가져오기 위해서 역시 아까처럼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하고 아까 대문 있는 대문 게이트 터치해서 아까 대문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가져왔는데 안 보이죠? 터치하니까 밑에 아래쪽에 타임라인 에서 대문을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이죠? 이게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점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이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잘라야 되겠죠? 이번에는 오른쪽을 남겨놓고 왼쪽을 없애야 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남겨놓고 왼쪽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세요.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크롭을 터치합니다. 아까와 반대로 반대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널려줍니다. 이렇게 널려줘요. 널려주고서 이게 보세요. 이렇게 반쪽이 됐잖아요. 여기서 위에 골이라든가 잘 보고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고서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콘을 툭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 검은 타임라인은 검은 아무 곳이나 빈 곳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동하는 것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동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이것도 여기에서 이동하도록 이 브라스를 딱 눌러줍니다. 그럼 왼쪽과 맞춰서 1초 동안 있다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밀면 검은 공간을 눌러서 밀면 타임라인은 검은 공간을 눌러서 밉니다. 왼쪽이 사라지듯이 오른쪽도 이와 같이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이것을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있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화면에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는 재생은 이거죠? 재생을 이걸 가지고 프레이 합니다. 프레이 하면 이렇게 쫙 버려지죠? 그리고 그 뒤쪽에 대문이 하나 있잖아요? 기본 갈라지는 딱 보기 위해서 일부러 놔뒀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거 이거죠? 이 타임라인에서 요 대문이 기본 설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삭제해 버려야 돼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이 아니고 여기 휴지통 있죠? 휴지통 이걸 터치합니다. 휴지통을 딱 터치해 버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바탕색 여기에 바탕색 네이비 스칼라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프레이를 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쫙 양쪽으로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인트로 크로마키를 만든 겁니다. 제일 앞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부러지게. 처음에 1초 동안은 가만히 있죠? 1초 동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1초 후에 이렇게 양쪽으로 부러집니다. 이런 크로마키를 만들고 만들어서 출력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에 있잖아요. 네이비 색깔 이 속에 밑에다가 여러가지 자기가 원하는 여러가지 동영상 이나 혹은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오고 크로마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문이 양쪽으로 쫙 부러지는 이런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다시 큰 화면으로 보겠어요. 프레이 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쫙 양쪽으로 부러지면서 초록색 네이비 색깔 네이비 색깔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수라든가 무쇠든지 가져오면 되겠죠? 이상 대문이 문이 상하 혹은 좌우로도 할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을 좌우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만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하 혹은 좌우로 문이 열리는 인트로 애니메이션 인트로 애니메이션 크로마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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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